자 오늘은 요단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을 넘어서 달리는 그런 경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를 보면요. 꼭 우리 인생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뛰다 보면 항상 앞에 이렇게 높은 허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면서 점프하고 또 뛰어야 돼요. 이런 경기를 보면 이게 참 우리 인생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보면 항상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어쩔 때는 경제적인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질병의 장애물이 내 앞에 있기도 하고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다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잘 뛰어넘으면서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늘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나 성공 이런 걸 보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얼마나 잘 넘었냐. 그 다음의 결과가 내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장애물을 넘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잘 넘어서 뛴 사람은 웃으면서 고린 지점을 통과할 수 있겠죠. 장애물에서 늘 걸려 넘어진 사람은 웃으면서 고린 지점을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난 이 장애물을 못 넘게 해서 그리고 돌아가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고린 지점을 통과할 수 없겠죠. 이 장애물을 도대체 뛰어넘는 사람은 고린 지점을 통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서도 승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성공한다고 하는 그 성공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50명 장애물 앞에서 할 수 있겠다 했어요. 아니 사모님이 50명 그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사모님이 50명 전달하십시오. 50명 전달하십시오.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돌았어. 날 뭘로 보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늘 장애물 앞에서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칩니다. 요단강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깊은 강도 아니라고요. 평상시의 요단강은 한 40m, 50m 정도 되는 폭이의 넓이가 깊이는 우리의 무릎 정도 된다고요. 곡식을 거두는 3월, 4월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우에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산에 있는 덮여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해서 산을 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이 되면 요단강 폭이 50m에서 1600m가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이 되면 1.6km의 요단강의 요단강이 広さ가増えていきます. 그리고 깊이는 우리 무릎이었는데 4m가 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의 속도는 시속 20km 후반 그러니까 이 강물은 보통 사람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의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엄청난 장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면서 사시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 땅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난 땅에 왔는데 그 앞에 미친듯이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누구나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뜻 건널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내가 넘을 수 있는 내가 능력도 없어요.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다. それは 신고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정해서 건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계를 제일 앞에 세우라고 하시죠. 그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쥐라 어깨에 메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장서라 하셨습니다. 그 계약계를 그 확실하게 사이시다 이 자식이 一番 民의 산센터에 立ち立ちます.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은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약계를 앞장세워라. 그 원약계를 제사장 주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따라가라.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믿지 못하고 왜 행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내가 보고 있는 요단강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요단강을 더 크게 見ている 요단강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서워하니까 무서워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뭐든지 삼켜버릴 것 요단강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탁한 물이 경류 경류 경류를 만들면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정말 건너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되겠다. 이걸 어떻게 건너? 낙심하게 되겠죠? 이건 안되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읽히는 애죠. 난 절대로 이 강 못 건너. 성경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헤브리에서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지금 현실은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요단강 건너있는 그 내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本当의 신고 ということ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는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데 건너가 있는 나 그 진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강을 건너가고 있는 내가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강을 건너가고 있는 내가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 있는 나 진짜를 보고 내가 그 진짜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그게 믿음이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고 というこ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으십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일시적은 잘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반드시 그 결과는 무너짐 성경은 폐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은 하나님의 눈으로 뭘 보면서 살았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았대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의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절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넘을 수 없는 요단강 을 넘을 것을 바랬을 바랬을 거고 넘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 자기 몸이 백세가 되어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살아의 태가 죽었다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공통점 아닐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능이 이루실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름의 믿음의 삶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었던 사람들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결과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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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오늘 요단강 앞에 서있는 요호수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호수아 항상 이런 말 하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 늘 요호수아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신다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아なたの 人生의 大きさは 아なたの 信じている 神様の 大きさによって 決まるのである 네 인생의 크기 아なたの 人生의 大きさ 그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それは 아なたの 信じている 神様の 大きさによって 決まるのだ という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wasn't 제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크시게 보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느냐 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를 믿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역대상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삶의 좋은 환경이 나를 그렇게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지금이 뭐라도 삼킬 것 같은 그 요단강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40년 전에 홍해도 건넜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을 때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음향을 건너는 것이 어려울까요 한 번은 손 드십시오 홍해가 어려웠죠 홍해의 음향을 건너는 것이 어려울까요 요단강이 어렵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 든 건 뭐예요 손을 안 든 것은 무엇인가요 히로타입도 안 들었어요 물론이죠 도두도 안 든 건 뭐예요 도두도 안 든 건 어렵죠 도두도 안 든 건 어렵죠 도두도 안 든 건 어렵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어렵겠네요 아예 선택하면 도두도 안 든 건 어렵죠 홍해가 클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홍해의 음향이 더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큰 바다에 빠지면 익사하잖아요 요단강은 괜찮아 요단강은 괜찮아요 익사하려면 20cm 물만 있으면 익사해요 여러분 요단강이 훨씬 어렵습니다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가라고 했거든요 와 바다가 갈라를 지내 이런 걸 보고서는 우와 이러면서 건넜다고요 와すごい 海가 맏두지에 막혀있고 세키다다다니러 부식이 가리 나가라 왔다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요단강은 미친듯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래 한 번 손 대세요 다시 부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요단강이다 요단강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오늘 말씀 보면요 요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미친듯이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신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또 제사장들이 훌륭한 것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벗고 맨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처럼 아앙 아앙 이런 것도 안해 이런 것도 안해 여러분이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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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메고 신고에 担이 건너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물이 끊겼대 흘러가도 물이 온전히 끊겨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17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바라봐 뒤를 한번 바라봐 여러분 늘 말씀이 있어도 늘 주저했던 내 모습 아니면 버려버렸던 그 모습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고의 그 결과들은 뭐였는가 그 결과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거 아닌데 이거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순정했을 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정하는 그 순정의 믿음으로 그 요단과 같은 장애물을 앞에 창에서 한 발을 내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크든 작든 어떤 장애물이 우리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의 삶의 반응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요단과 같은 그 삶의 장애물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물과 부딪히기에 나에게 다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향해서 돌파해서 생긴 내 다미지 이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갔던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치유하실 것이고 그 상처 절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불가능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사람들이 말하는奇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라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눈으로 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면서 사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物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